안녕하세요 쌍알이 쌍알 dawn 팡팡입니다 오늘은 온머가 특별히 포켓콘 빵이 사왔어요 새로나온거 1개랑 요 commentary 1개를 먹어볼게요 블루배리빵 먼저요 으 뜨거 주세요 구독자님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지금 구독자님이 뜯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음 맛있겠다 브루발리 맥주가 팍팍 나네요 짜잔 우와 많은 모양이 근데 이거는 이따가 쓸거니까 찍으실 제발 피츄 2살 나 있어 이거 나 이거 있어 나 이거 있어 근데 로켓 땅 빵에서는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빵 맛을 먼저 볼게요 음 그리고 TBC도 별로고 이거 맛도 별로야 조금 어떻게 하지? 구독자님이 먹을래요? 아냐? 먹을거야? 응 먹을거에요? 응 가다 가다 이거는 맛있었긴 하고 이거는 똑같은거 나왔으니까 구독자님 줄게요 응 이제 근데 메타몽이니까 귀여우니까 10점 줄게요 로켓 탕도요 내용 로켓 탕을 쏟아 줄게요 marketplace 요디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아 초코라고 냄새가 팍 팍 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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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똑같은건지 알겠어 똑같은 것 같아요 역시 똑같은 게 나왔어 오늘 안좋으니까 이거 두개 다 빵만 먹으면 되는거죠? 맛있겠죠? 오늘도 맛있었구요 다음시간에 푸킹뿐빵 먹방에 올게요 안녕 안녕